오늘 포인트는 오륙도 해맞이공원 밑에 갯밭입니다 쭉 끝에 쭉입니다 와 진짜 오랜만에 가는데 그래도 여전히 낚시하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은 있네요 우와 여기가 제일 짜릿한 구간입니다 잘못 밟아가 자빠지면 마 골로 갑니다 진짜 7시 반입니다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콩갱이 입질만 들어오다가 슬슬 사이즈 괜찮은 녀석들이 입질을 해주네요 오늘도 지그헤드 게임입니다 2g 지그헤드로 갑니다 포인트 이름이 비신꼬루입니다 일단 제가 자리 잡은 위치가 아 이거 톡톡 날리네 발 앞에 콩갱이들이 막 드글드글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자리 잡은 위치가 별로 선호하는 자리가 아닌데 물이 조금 더 빠지면 제가 원하는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요 자리는 맛보기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해질 때까지 기다리느라 좀 앉아 씻지만 와 모기가 모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여기 위에 벌써 두 방 물렸어요 아니 밤에 해지면 춥다 캐가 따시게 있고 같더만 덤노 낮밤 날씨가 거의 막 우회전 신호법 수준입니다 오케이 불러가지 마라 불러가지 마라 아휴 아휴 그렇습니다 또 언제나 그랬듯이 발 앞에서 조디가 털렸습니다 아이고 다시 왔구만 오케이 오오 좀 차분히 해야겠어요 조디가 털리니까 아휴 아휴 오 제법인고 오차 두 번째 전경입니다 사이즈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맘에 들지도 않습니다 우오오오 오 에이 교놈 시애끼 오 오케이 오오 털린다 털린다 이놈아 털린다 이놈아 그럴줄 알았다 털리지롱 어 놓쳤으니깐 결국은 두 마리 째네요 사이즈는 뭐 똑같네요 이번엔 안놓친다 이놈아 들어가라 이놈아 오케이 털리지 마시오 이번엔 똘락입니다 요새 똘락들이 다 14cm로 통일을 했어요 바로 보내주겠습니다 가거라 지금 발 앞에 톡톡 치는건 전부 똘락이란 소린가 발 앞에만 던져보는거 오케이 어 이거 괜찮은데 이번에도 똑같이 발밑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한 16cm는 되네요 일단 팁 들어가 들어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정갱이는 멀리서 입질하거든요 멀리 던져서 정갱이를 노리다가 못 잡으면 발 앞에 똘락 공략 딱 알뜰팔뜰하다 오케이 그렇지 역시나 발밑에는 똘락이 나옵니다 발 앞에 다 왔을 때 똘락 오케이 오케이 오 괜찮은데 이것도 역시나 발 앞에서 물어준 똘락입니다 똘락 잡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전 사실 오늘 정갱이를 주요 대상어종이라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똘락이 잘 나와주고 있어요 내가 좋지 아 지금 굉장히 갈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은 포인트가 있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면 오로지 정갱이를 대상어종으로 해야 되고요 보너스 스테이지 여기는 정갱이랑 똘락이 다 됩니다 아 이거 어째야 되냐 제가 원하던 포인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뭐 정갱이 소구리지 그렇지 너무 작습니다 가거라 오케이 발 앞에 바글바글합니다 가거라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오랜만에 정갱이 한 마리 옵니다 귀껏 안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 바깥쪽에서 입질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괜히 엄한데 이사댕기다가 결국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고너스 포인트가 아니고 본 포인트였습니다 오케이 오 이거 제법 오호호 야 힘 좀 주네 오랜만이다 반갑다 틀리지만 말아도 이거는 정갱이 같거든요 틀리면 안 된다 아 다행이다 나왔었더니 그래도 사이즈가 제법 괜찮은 연습이 올라왔습니다 진작에 이 자리에 있었어요 아이고 만닭고기 길어하고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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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뭐 왜 이리 탈탈 거리는거에요 지게 탈탈 거리길래 솔락인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예 몇번 장타에서 나오는구나 오고 어디까지 왔노 잘 만들어 놨어요 구려구려구려구려구려 아 삼자 이런거 한마리 안낚아주나 열둘 열셋 착 착착 착착 입으로 착착이 말만하면 안부네 그건 나의 그 착착 구호에 반응해주지 않는거니 열 열하나 열 둘 착착 착착 입으로 말을 하면 안 돼 가면 안 돼 뚜렷이 오! 이건 괜찮습니다 발밑에서 물었는데 오오야 힘쓰는거 보소 아니 뭐여 뽈랑인줄 알았는데 발밑에서 쭉 하고 가져가길래 와 사이즈 괜찮다고 기대했는데 정갱이였습니다 착착 입신호 안할게 와 진짜 한 번은 얻어 걸릴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착착을 외치면서 액션을 둬도 문질 않습니다 내 착착에 마가 끼있나 그렇지 와 착착 안 외쳐야 돼 착착을 하면 안 돼 그렇지 이 갯바위가 여러 마리 살리는구나 나온다 나온다 자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자 발 앞에 쫓아왔습니다 오호 어디로 가노 어디로 가노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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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즈 괜찮네요 이게 발 앞에까지 쫓아오는 놈들의 사이즈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오호 모든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착착했을 때 막 덥석 가져가주는 그런 그림을 원했는데 역시 난 안 되나 봅니다 오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털지 마 에잉 굉장히 드래그 마이 풀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자꾸 털리네요 그렇지 네 이번엔 틀리지 않겠어 오오오오 올라오나 올라올나 올라올나 무슨 뭐지 뭐지 올라오시죠 오케 이번엔 안들렸습니다 착착 착착 안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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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고 낙지할게 닥치고 오케이 방금 오오오오오오오.. 왜카락 왜카락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 오오오오 뭐냐 뭐lax 삼자냐? 꼴락이냐? 빠른 액션에 나와준 전갱입니다 꼬리 꼬리 그만 살살 흔들어라 강아지냐 입으로 액션 줄 때는 착착 이래 줬잖아요 이래 주면 안 돼요 착착 빠르게 두 번 착착 와 착착 그렇게 하다가 착착 안 외치니까 빠름으로 씁니다 안 될 놈은 안됩니다 오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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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쓰지 마라 조디 터진다 오 이거 뭐냐 전갱이가 아닙니다 동원에 파고 들어갔어요 오 오 오 올라온나 올라온나 어 안 돼 안 돼 이야 이건 뭐지 또 또 이거 올라와 올라와 와 걸려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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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쿠다 아 빠졌다 이 정도면 무조건 20 이상이었어요 감시인가 아예 물 위로 뜨지를 않았어요 무슨 어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와 이거 밤에 자게 된다 생각 많이 나겠는데 오케이 뭐고요 임마가도 좀 힘쓰네 임마가도 힘쓰네 왜 자꾸 미스터로 파고들하냐 설마 아까 그 놈이요? 야야야 뜨감 안된다 안된다 거짓말 뜨감 안된다 뭔 정경이가 그렇게 발밑으로 파고드가 사이즈 조금 크다고 힘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현재 10시입니다 한 마리만 더 잡고 철수하겠습니다 한 마리 더 잡으려면 느낌이 안 좋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마리는 포기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와 이거 가는게 문젠데 어? 새끼 탈출했네? 언제 탈출했노? 새끼 그거야 안돼 사람 탈출 아멘